이 지역화폐 정책이 상당히 무효하다는 것을 이미 여러 가지 통계나 조사 확수도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화폐 정책이 상당히 무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사랑이 먹일레라고 한 드라마가 대단히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이제 지역화폐가 먹일레라고 하는 제목으로 박연미 경제평론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지역화폐에서 시작됐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지사와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어떤 기싸움이라고 할까요? 설전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바뀌었죠, 국면이? 지금 링에 올라온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처음에는 지역화폐의 효용가치에 대해서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이게 생각보다 투입 대비 산출이 크지 않다 이런 결과를 내놓으면서 이재명 지사가 발끈했고요. 이에 따라서 조세연구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요구하고 나서자 이제 야당에서는 이른바 마음에 안 들면 분석 행위하자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점점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역화폐라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전국 각 시도에서 다 쓰고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하고 있어요. 동네마다 다 있다고 보셔도 무방한데 서울에도 서울사랑상품권 같은 것도 있고요. 자치구별로도 마포사랑상품권, 김포면 김포페이 등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있는데 최근 들어서 발행액도 많이 늘어났고 사용처도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 보는 지역화폐 인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게 10% 할인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충전을 내가 50만 원을 했다 하면 내가 50만 원을 써도 내 통장에 연결돼서 빠져나가는 거는 45만 원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0%가 할인이 되잖아요. 예컨대. 나는 50만 원을 결제하는데 무조건 10%를 깎아준다. 그런데 이게 학원비 결제가 됩니다. 그러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 동네마다 살 수 있는 금액이나 형태가 다르지만 이른바 사재기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학원비를 선결제한다면 이런 데서 할인이 되고요. 적립을 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에서만 쓴다 할 때 나쁠 게 없는 거죠. 지역화폐를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역화폐에는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까? 앱이 있어요. 그래서 앱을 통해서 충전하는 방식으로도 쓰실 수가 있고 지류 상품권으로 발행하는 곳도 있고요. 형태가 다양한데 원하는 데에서 내가 만약에 쓰려고 하는 가맹점에서 그걸 받는다 하면 금액 혜택이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죠. 나한테 10%를 깎아준다. 내가 50만 원 썼는데 45만 원만 나한테 받아간다고 하면 나머지 5만 원은 누군가 대신 낸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국비 그러니까 전 국민이 십시일반에서 내는 세금이 들어가고요. 지자체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받게 되는 혜택은 사실상 전 국민의 세금 플러스 그 동네 사람들이 내는 지방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역화폐를 안 쓰면 손해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용처가 뚜렷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맹점이 많지 않은 동네에 산다 그러면 굳이 그걸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동네에 따라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우리 동네에서는 웬만하면 다 이걸로 해결이 된다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는 동네에서만 돈 쓰는 사람이다. 애 키우고 밖에 나갈 일 별로 없고 출퇴근할 때 뭐 직장 근처 수요가 별로 없다 이러면 이익이 될 수 있는데 이번에 조세연구원과 이재명 지사 사이의 경론이 붙었던 이유는 이재명 지사나 지자체장들 입장에서는 동네에서만 쓰는 데에는 소비자들은 말 그대로 땡큐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 단위로 봤을 때는 그 동네 사람들은 거기에서만 한정되게 쓰는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거나 유통 발행에 들어가는 세금을 아꼈을 때보다 이런 지원 방식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대응 방식이 좀 문제가 됐죠. 이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한 게 아니라 얼빠진 내지는 엄중하게 경고 그리고 문책해야 한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그러면 입맛에 맞지 않는 연구는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런 논란으로 비화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윤희숙 의원 얼마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의 연설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는 정치인데 윤희숙 의원까지 이재명 지사 비판에 가세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경제 효과가 단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인 식견이 얕음을 내보이는 일이다. 지역화폐는 많은 사람들, 이른바 소비자 후생을 제한한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 하면 경기도 화폐는 경기도에서만 쓸 수 있고요. 접경지역에 길 건너 갔을 때 우리 동네보다 저 서울의 물건 좀 싸도 이 돈 들고는 서울 가서 못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소비자의 용처가 제한된다는 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단위의 온라인 온누리 상품권이나 아니면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 지급보다 유통 발행 비용이 더 들어간다. 동네마다 따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국가 단위의 온누리 상품권이 사실상 전체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데 지자체장들이 본인의 치적을 위해서 경쟁적으로 이걸 발행하면서 국비와 지자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나 국회 예산처나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그쪽의 방점이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보니까는 KDI. 네, 경제 전문가죠. 경제 전문가네요. 그래서 이 논쟁에 윤희숙 의원도 가세를 했고 이재명 지사가 공개 토론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박연미 평론가가 보시기에 이재명 지사와 조세재정연구원의 양측의 주장을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디가 더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일단 두 쪽이 보고 있는 시야가 다릅니다.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건별을 보는 거고 조세재정연구원은 나랏돈받아서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보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네 상인들은 효과가 있다고 하던데 이게 이재명 지사의 주장이고요. 하지만 조세재정연구원의 얘기는 세금을 그거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굳이 동네마다 만들어서 쓰니 낭비가 심한 것 같다, 다른 방식을 찾아보자는 거지 소상공인 지원하지 말자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우리 쟁점별로 이재명 지사와 조세재정연구원의 이야기를 저희가 담아놓은 게 있으니까 저걸 보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보면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난 건 연구할 것도 없는 팩트다 이렇게 이재명 지사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확실하게 총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 건지 대체 효과인 건지 이건 아직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얘기는 기왕에 쓸 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쓴 것인지 아니면 안 쓸 돈을 지역화폐를 보급함으로써 20만 원 더 썼다는 얘기인지 연구가 필요한데 우리가 분석해 보니 현금이나 카드로 쓸 20만 원을 그저 지역화폐로 대체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소비 자체의 총량을 유발한 효과가 크지 않았다. 두 번째 보면 반드시 소비함으로 승수효과는 큰데 고용 증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이건 양쪽의 입장이 비슷합니다. 고용 유발 효과가 없다. 이거는 뭐 거의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거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고용을 유발하는 효과는 없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는 이 지사도 인정을 한 내용인데 조세재정연구원의 경우에는 용처를 한정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줄어든다. 그러므로 여기서 얘기하는 소비자 후생이 줄어든다 이런 결론은 얻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이재명 지사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중소자영업자로의 소비 이전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A의 쓸 돈을 B로 가져가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조세재정연구원이 얘기하는 사회 전체의 후생을 감소시킨다는 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지금 오프라인 유통 시장이 힘들잖아요.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더 이상 유통이 강자가 아닌데 여기에 가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선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그쪽의 고용도 흔들리게 하고 그쪽이 가뜩이나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쪽이 더 싸게 파는 물건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거기는 가맹점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에 한계가 있다. 온라인에도 쓸 수 없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재명 지사는 작은 범위의 정당성을 정치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조세재정연구원은 산술적으로 봤을 때 A의 방식으로 돈을 쪼개서 주는 것보다는 이 예산과 유통 비용을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꽂아주는 방식이 더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화폐를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쓰고 있을까 현장에 계신 상인들 또 시민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주장공원을 사는 것입니다. 한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상품권을 꼭 갖고 오세요. 5천 원짜리, 만 원짜리 이렇게. 이만큼 좀 갖고 다니면서 쓰신대요, 시장에. 상품권은 꽤 많이 가져오시고 이제 좀 많이 물어보시고. 쓰시는 분들은 아주 좋다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지역화폐 논쟁이 갖는 의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일단 도발하고 나서 토론을 시작하는 항상 그런 방식으로 이슈를 굴려가잖아요. 참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재명 지사의 어떤 현 위치에서 정치인 이재명으로서는 잃을 게 없습니다. 일단 도민들이 내가 써보니까 DC도 해주고 적립도 해준다는데 뭐가 나쁘냐 이렇게 접근을 하실 테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여권의 대선 주자 지지율이 소폭이지만 좀 앞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재로서는 정치인 이재명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반드시 대선 가도 안에 들어가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때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 보통 우리의 대선 결과라는 게 49 대 51로 나뉘는 싸움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50일의 지지를 얻어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했을 때 49의 이견을 다루는 방식이 지나치게 거칠다는 느낌을 주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서 국민의힘은 아마 원죄가 있어서 누구도 거론하지 않겠지만 2008년에 이명박 정부 당시의 건설기술연구원, 김희태 박사가 사대강 문제 있다, 대우나 문제 있다는 보고서 냈다가 엄청나게 후폭풍을 맞게 되죠. 근 10년 후에 걸쳐서 인사상 불이익이라든지 아니면 본인 주장으로는 국정원의 사찰도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싫어서 바뀐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방식의 어떤 찍어누르는 듯한 이런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이 논리의 달인이라고 하는 이재명 지사 답지는 좀 많다. 그래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오히려 그 여론 뒤에 숨지 말고 1대1로 논리전으로 붙자고 윤희숙 의원에게 이렇게 되받아쳤잖아요. 보통은 토론을 하다가 비열이 낮은 상태에서 확 화가 나면 도발하게 되는데 이재명 지사가 이걸 아마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흘러갈지. 그러니까 짐짓 이 상황을 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조세재정연구원은 나라에서 예산받아서 디자인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해서 반박 자료도 만들고 지금 못 부리고 있잖아요. 이런 기관이 무슨 정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국책연구기관이 정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된서리를 맡게 된 상황이어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지역화폐 관련된 연구는 당분간 제가 장담하고 있는데 어떤 국책연구기관도 안 할 겁니다. 그것이 나라를 위해서 꼭 바람직스러운 건 아닌데 말이에요. 국책연구기관은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니까 주제에 상관없이 국민에게 필요한 연구 결과들을 그때그때 내놓아야 하는데 이렇게 찍어누리기식이 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적은 더 가까이 둬야 논리전으로 방어하기에 좋습니다. 이 지역화폐 논쟁이 아주 발전적이고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적 논쟁으로 계속 이어져갔으면 좋겠다. 정치 논쟁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할까 말까 네, 요즘 문득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면 참 하늘이 푸르죠. 구름도 아주 예쁜 모양으로 하늘에 떠 있습니다. 하늘 보시면 요즘 기분 좋아지시죠? 네, 너무 예뻐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그럴 때 이 맑은 가을 하늘 가끔씩 쳐다보시면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는